제3사 디아 핵시엄의 도움을 심화하는 세계를 기운든 우리의 핵시엄은 그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봐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호에 과시한 극대 사변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길숭이의 심심과 낙관을 천백배로 북돋아준 민족사적 쾌고입니다 우리 전망 국민이 얻은 최저 미디어에서 우주가 있는 우리 인민군 장군들이 시선중 등보와 증오의 행정입니다 미디어에서 우주가 우리나라의 국정성을 장위위원심으로 닥쳐 우리 전망 국민 저는 우리 전망 국민이 얻은 최저 우리 전망 f&k 자글자막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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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